FINE YOUR TREASURE! 안녕하세요 트레저 메이커! 2020년 힘든 시기 케이팝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A판 뮤직 어워즈가 개최된다고 합니다! 2020년은 저희 트레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바라보던 데뷔를 이루고 우리 트레저 메이커와도 만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2020년 어떤 추억을 남기셨나요? 또 여러분의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진 K-POP 아티스트는 누구였나요? 트레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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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저 아니지? 트레저? 트레저인 것 같은데 바뀌네 네 저희 트레저도 기대하고 있는 2020 A판 뮤직 어워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멤버들 전 세계 트레저 메이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?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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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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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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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